가수 성시경이 막걸리 브랜드를 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시경은 인공감미료 무첨가 12도 막걸리를 내년 선보일 예정이다. 성시경 측은 막걸리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제품 스펙, 출시 일정 등 세부 사항은 아직 미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성시경은 하정우를 집으로 초대해 저녁을 즐기던 도중 내년에 이름을 건 술을 출시할 것이다 라며 제품을 준비 중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막걸리는 6도, 8도, 12도로 구성됐다. 성시경은 첨가제가 들어있지 않다며 쌀과 누룩, 물로 제조됐다. 우리나라에 없는 맛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성시경은 평소 술과 음식에 대해 수준 높은 지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성시경이 막걸리 사업에 도전하게 된다면 주류업계 트렌드를 뒤흔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성시경은 평소 술과 음식에 대해 수준 높은 지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